안녕하세요. 오늘은 큐오젤리랑 지구젤리 먹어볼거에요.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큐오젤리인데 이름은 니다 거봉젤리에요. 그리고 지구젤리도 가지고 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처음 먹어봐요. 엄청 진한 포도냄새가 나는데 먹어볼게요. 너무 무서워. 하나만 더 먹어볼게. 감은 쫀득쫀득하지 않고 약간 페티젤처럼 부드러운 포도젤리 그런 맛이네요. 지구젤리도 먹어볼게요. 흰쌓ㄹㅇ 잘 먹지만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. 미니냄새는 너무 맛있지만 약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소금은 좋아할거에요. 고추장 볶음면이 품절한 식감에 감싸보는 정말 좋네요 손을 넣어서 겨울을 между sermon하시면서 저는 나rimochmyeon을 다 먹으면 좋겠다고요 짠맛을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롤모펄이 다 먹고 싶더라구요 수박이 정말 작고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